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블랙머신 팀의 장희동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MVP를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 팀이 열심히 한 덕분에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상대 피키스 엔더피 팀이 최연수 선수에게 한 골도 안 맞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경기하면서 아쉬웠던 점 있으세요? 오늘 저희 팀의 아쉬운 점은 선수가 비교적 평소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부족했던게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남부리그 블랙머신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. 남부리그 블랙머신 화이팅!